군 리더와 병영상담 학지사에서 편했습니다. 모든 간부, 특히 초급 간부가 부하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군상담 기본 매뉴얼입니다. 군상담은 군의 특수성과 신세대 장병들의 심리적 특성 및 불안감을 고려하며 인간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됩니다. 제1부 군상담의 이해는 군대 문화와 군상담을 살펴보고 상담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설명합니다. 제2부 군 리더가 알아야 할 상담 기술은 심리검사를 이해하고 결과를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. 마지막 제3부 자살 예방 활동은 초급 간부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. 척지원 제3부 감사합니다.